이녀는 로블록스 여러분들 이번에 머더마피아를 해볼건데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멤버들과 구독자님과 같이 할거에요 자 일단 게임 룰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게임 들어가면은 칼을 들고 있는 살인자와 그리고 총을 들고 있는 경찰이 있는데요 경찰은 살인자를 찾아서 총으로 쏘면 승리하는거구요 자 시민들은 끝까지 생존하는거고 그리고 살인자는 모두 다 죽이면은 이기는겁니다 게임 시작 자 누가 범인이야 렛츠기릿 겁나 범인인진 모르겠지만 아주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자 야 어디서 칼 찌르는 소리가 들렸다? 야 어디야 여기서 정률점 소리가 들려요 아줌마 저 삼겹살 1인분 어 잠깐만 어 어 얘들아 어디야 어디야 살인자 누군지 말해줘야돼 어 팔 들고 있는 사람이 살인자야 너무 무서워요 야 되게 어 어 저기요 노란머리 아저씨 중국우씨 네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너무 무서워 이게 플레이어를 스캔하는 것도 있나보네 자 위에 시가 나 어 뭐야 또 저 뭐야 현두님의 범인 현두님 범인 현두님 범인 현두님 범인 현두님 범인 현두님 이리와 오케이 이리와 아 제발 저 어딨어 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내가 살려줄게 어딨어 어딨어 어 피했어 야 피했어 어 어떡해 어떡해 야 얘 무빙 장난 아니야 야 오 오 오 오 오 이리와 아 오 이리와 호 으 이리와 잉결맨 이리와 오 야 안 맞아 안 맞아 이리와 잉결맨 오 도망가 옆에있는 콕밥아 도망가 디디와 어 뭐야 이거 어 어 쏴봐 어 쏴봐 디디와 와 맞추는거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렵다 자 총먹고 총먹었다 총먹었다 이분이 오 맞췄어 한 번에 뭐야 뭐냐구 뭐냐구 잉결맨님 에임이 많이 안좋으시네요 도대체 몇발을 쏘신거에요 아니 왜 안맞아 실력이에요 잉결맨 왜 저한테만 끊었어요 과연 제가 말했다면 님부터 죽일거야 아 아무도 믿으면 안되 아무도 믿지마라요 오오오 따라오지마세요 김니야 가까이 오지마 너가 가까이 있으면 심장이 요동치니까 난 이거 커플 좋아 아 뭐야 누가 벌써 총돌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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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졌어? 지하씨 진짜 무섭다 여기 누가 춤췄어요 누구예요 범인 누구예요? 아 범인한테만 쏘세요 경찰님은 경찰이랑 둘 다 죽으신 거 같은데 일단 우리 주변에는 경찰이 없어 여러분 다 어디 계세요? 왜 물어보셔요? 누구인가요? 아 죽음을 살인자니까 세종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여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이현정! 저기 있다 저기 있다! ㅋㅋㅋㅋㅋ 일렴 안 해봐 아까 니가 나 죽였어? 와우 안돼! 어우씨 안 걸렸다 쥐스 커밍 야 너잖아 같이 놀자 이리와 총 경찰 누구예요? 중병이 누구예요 중병이 낡라 중병이 빨리 죽여 잠깐만요 이거 숨기가 너무 어려워 에임뭐죠? 에임뭐예요 가서 못 말고 에임뭐야 왜에임뭐야 리안아 같이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잠깐만 중군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저기서야 돼요 아아 한두근 빨리 숙삭해 오케이 한두근 숙삭해 요로로 먼저 보내버려 어허 중군대 빨리요 살려주세요 중군대 그냥 던지지 말고 찌겨 찌겨 경찰이 뭐이래 경찰에잇 야 공예라 아아 아아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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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을 못 지켜줘 하하하하 어렵다니까 핸드샷 칼누 헤드샷, 뭐야 경찰 죽었어요 도망치세요 종교 아 Sequim 펜 Hannibal 약속에 아니 총이 안맞아요 구독 이아님부터 죽일꺼에요 살인자 되면 ไร 와 이거 맵 진짜 이쁘다 맵 이거 뭐야? 실험실인가? 아 트램펄린 아 이거 놀이방에다 얘들아 그치? 조심해 조심해 이거 살인해줄 수 있어 여러분 어디 계세요? 와 여기 사람이 많이 있네요 사람이 엄청 같이 놀아요 분명 살인자 한 명 있다 난 도망칠래 대학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무슨 소리야? 어 뭐야? 난 들었어 인명의 범위다 아니야 아니야 리아랑 같이 가고 있는데 리아가 꺽지하고 마자 죽었어 뭐? 아니? 난 아닌데? 경찰! 경찰 누구예요? 경찰 누구야 빨리 와서 이윤이 빨리 와 뭐 듣니? 아니 난 믿지 않아 난 인명의 믿지 않아 아니 인명의 범위가 다 불렀어 또 찔렸어 또 찔렸어 누구 한 명? 우와 소름 여기에 네 명이 모여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겸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겸이 이겸이 저 방 안에서 칼들고 저 찔려다 했어요 내가 언제 칼을 들었어 말이 되는 소리래 야 쟤 진짜 다시 들어와 봐 다시 들어와 봐 다시 들어와 봐 나 진짜 아니야 싫어요 나 여기 숨어있었던 것 뿐이라니까? 아 요론님 빨리 이겸이 쏴줘요 찔려Sob 커체 그럼 저를 믿고 인여 Ну Hanım 한 번만 짜 주세요 아 아 으앙 하하하하 오 오오 notch 여기 지옥이다 짠! 헤드샷 아니 왜 안 믿기 앞에서? 헤드샷 다 맞은 거야? 1타 2피! 1타 2피였어 방금 이야 시원했다! 좋아요 남자 제발 걸려라 너무 무서워 아 여러분들 불안해요 또 이거 잊지마세요 중급님 다들 어디 계세요? 형 리아님 어디 계세요? 도망쳐! 어? 깜짝이야 누구야 이거 살인자? 온드라 온드라 움직이라 쏜다! 나 나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님 뭐야 국밥님이야 범인? 아니 아니 얘 그 그 총 총 다들 어디 계세요? 이거 지금 경찰 국밥이에요 국밥 회색머리 아 그래요? 네 그럼 누가 범인이야? 범인은 모르겠어요 이거 중국이야 네? 지금 살인 그럼 한 명만 없어! 살인자 어? 중국우다 이거 한 명 아니에요 중국우 있어 중국우 아 여기서 한 명! 중국에서 잡았다! 거기에 범인이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중국우 쏴 쏴 쏴 쏴 쏴! 거기에 범인이 있다고 뭐라고? 저기 저기 노란색 머리 노란색 머리 쏴! 어 아니였어! 아니였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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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 사람 아니였어 누구야? 움직이지만 아니가다! 아니 누구 한 명으로 죽은 거 아니야? 이녀맨이야 이녀맨이야 진짜 아니야 이게 살인자 시민을 쏘면 죽어요 경찰도 그러면 제가 경찰이거든요? 모두 나와서 알리바이를 증명해보세요 일단 전 아니에요 일단 전 아니에요 멀리서 말해요 멀리서 멀리서만 해! 저는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지만 저는 무고한이 걸렸기 때문에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다임! 저도 일단 무고한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도 아닙니다 말을 못해! 아아! 아아! 이거 요르르다 요르르가 야! 요르르! 아아! 아 요르르가 총을 안 먹는 거야 토박줘! 토박줘! 빨리 총 먹어! 빨리 총 먹어! 아 요르르가 어쩐지 총을 안 먹는 거야 인기맨 오케, 여러분들 오늘 모더마피아 너무 재밌었구요 또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